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제 드레스룸을 공개하겠습니다. 짜잔! 와 갈래야 너 진짜 예쁜 옷 많다. 진짜 옷 많다. 너무 예쁘잖아. 우와 저게 있는 옷들은 아이돌 의상 아니야? 우리 아빠가 내가 아이돌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다 아이돌 의상으로 해주고. 그래서 입어보자면 우와 저거는 퀸카 여자 아이돌 옷 아니야? 음 이 비슷한 옷이고 입어보자면 쭉 이렇게. 퀸카 어때 뿌? 그 다음 모자도 써줘야 되거든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때 뿌 귀엽지? 그런 다음 이런 신발도 신어주고 어때 예쁘지? 그런 다음 이런 가방도 메주고 짠! 어때 너무 귀엽지? 우와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여워. 그래서 나는 퀸카. 난 뿌. 난 오마이비키 갈래 뿌. 허허. 진짜 여자 아이들 같아. 여러 가지 옷들 많으니까 너네는 입어보고 싶은 거 입어봐라. 난 사진 찍을게 뿌. 철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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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칵. 허허. 다 비켜 다 비켜. 내가 먼저 입어보자면. 박세인한테 어울리는 옷은 약간. 허허 난 이런 검정색 좋아해. 입어보면. 멋있잖아? 오 시크하게 잘 어울린다. 그런 다음 아니야. 나 마음이 바뀌었어. 뭐야? 허허 아니다. 그냥 나 마음 안 바뀔 래. 그냥 남색깔 입은 다음. 이 위에 선글라스 씌워주고. 어때 멋지지? 그다음 가방 메주고. 이 회색 양말이랑 검은색 신발. 어때? 톤온톤 스타일 마음에 들어? 와 진짜 스타일리시하다. 걸크러쉬야. 여기서 바로 틱톡 찍을 수 있어. 봐봐. 와 탄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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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빤톤. 허허 차카부. 어허어. 어때 멋지지? 다음엔 스텔라도 입어봐라 헥. 응 나도 입어볼게. 뭐가 어울릴까? 난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. 흰색 입어보면 나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아. 와 진짜 잘 어울린다. 정말 잘 어울린다 텔러야 고마워 이제 여기에 모자도 씌워줄거야 음 이런 모자가 좋겠군 모자를 씌우면 이런 느낌이야 그런 다음 리본 신발도 신어주고 요즘 발레코어가 유행이라 리본 많이 해 발레코어가 뭐야? 발레리라처럼 옷 입고 리본 달고 발레슈도 신는 코디 이 신발이 발레리나 슈즈 같아 발레리나 슈즈 트렌디하게 입어주고 그 다음 가방도 들어줄게 약간 이런 흰색 가방? 이런 느낌? 어떻게 생각해? 나의 발레코어 무드가 마음에 들어? 우와 진짜 잘 어울린다 아이돌 같다 아이돌 다음도 입어보자 설아야 너 먼저 입어봐 정말? 그럼 내가 먼저 골라도 돼? 응 골라도 돼 너 먼저 입어봐 내가 골라보면 나는 약간 이런 빨간색 느낌 좋아하거든 나는 겨울 쿨톤이라 빨간색이 잘 받아서 입어주고 머리띠는 음 뭘 해야 될까? 음 초록색 헤어밴드 어때? 초록색 헤어밴드? 괜찮은 것 같아 초록색 밴드를 머리에 해주고 어 왠지 이 넥타이랑 같이 컬러가 맞아서 은은하게 톤온톤 코디가 되는 것 같아 너 밑에는 신발도 초록색으로 신어야겠다 이렇게 신어주면 약간 컬러에서 암정감을 줄 수 있어 그다음 나는 샤샤키링 달린 가방을 매면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옷이 날개다 우와 진짜 예쁘다 마지막으로 오비키도 입어봐라 헥 나도 입어보면 음 나는 이런 약간 음 야구장파 이런 거에 오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인틴 스킷이네 어 진짜 아이비 옷이네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인틴 스킷 와우 아이비 옷이랑 똑같아 그런 다음 악세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 다 할 순 없고 오 여기 리본 귀엽다 이 리본 아니면 이 하트핀도 하고 싶은데 어떤 걸까 고민될까?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아 하트핀으로 해야겠다 하트핀을 해주면 짠 오 마음에 들어 그런 다음 가방은 어떤 걸 매줄까? 초록색 초록색 가방 매주면 되고 신발은 땡땡땡 달린 느낌으로 해주면 되지요 와 이렇게 하면 나도 코디 완성 우와 비키야 너 정말 아이브 같다 너랑 나랑 아이브 해도 될 것 같아 하하 비키오 비키 그렇잖아 그렇다 헥 음 우리 집에 옷 많지 뿌 진짜 많아 악세사리도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음 악세사리도 다르게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귀엽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이 고양이를 꺼내서 여기다 딱 뿌 해주고 화면 요런 느낌 잘 봐 고양이 소리내봐 같이 뿌 뿌 뿌 뿌 뿌 고양이 소리가 뿌 라고 꾸며주면서 같이 헤헤헤헤헤 헷 그게 뭐야? 그리고 여기 약간 아이들처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인이어 같은 게 있거든? 요런 거를 오비키한테 이렇게 씌워주고 우와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고 우와 그런 다음에 마이크도 하고 싶잖아 그러면 마이크를 백소라가 들어주고 우와 이렇게 하면 된다 헥 예쁜 거 진짜 많다 설헤야 너는 리본에도 예쁠 것 같은데 리본 해볼래? 그럴까? 초록머리 빼고 리본을 해볼까? 이렇게 짠 와우 잘 어울린다 귀걸이도 있어 귀걸이도 해줍니다 나도 이런 거 해도 돼 모자 대신 음 약간 이런 리본 느낌? 어때? 아니야 어 모자가 더 예쁜 것 같아 자 모자 해줄게 갈래네 집에 진짜 예쁜 거 많다 음 자주 놀러와 오늘 우리 집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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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거 입고 같이 어디 나가고 싶다 우리 놀러 갈래? 어디로?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 모마이 위키 엔딩송 좋아 뿌 뿌 저 하늘의 달처럼 스노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뿔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삮은 바라 Douglas 누워 이제 대성공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할 것 같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갈래뽀 드레스룸에서 아이돌상 입어보기 대상공할 수 있어 양갈래 드레스룸 무료도 안 뽑는 방법은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가 나와요 이 밑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받고 프린트 후 두 장을 프린트하신 다음 테이프 붙이고 가위로 오려주면 양갈래 드레스룸 완성 이렇게 접었다가 필 수도 있어요 같이 재밌게 만들어서 놀아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지 않게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리 는을 수 있어